제퍼센 빌 인디아나에 있는 브라눔 송막으로부터 온 녹수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. 편지입니다. 사랑하는 크리스토의 신부님께 일요일 오후 12시 제퍼센 빌 시간으로 65-0718M 하나님의 뜻에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을 들으려고 함께 모입시다. 요셉 브라넘 형제님, 다음 때까지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샬롬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